안녕하세요 쇼미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깁슨피크! 네, 얘 50개 두리 스탠다드 피크예요. 우선은 하나씩 피크를 사게 되면 8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난리도 아니죠? 얘는 이 50개 두리의 18,900원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겟할 수 있습니다. 여기 깁슨피크 로고가 찍혀있는데요. 얘는 미듐, 미듐이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헤비, 되게 제일 굵은 거예요. 여기 헤비, 뒤에 보시면 여기에 네이밍이 있으니까요. 여기 EX 헤비는 헤비고요. 엑스트라 헤비고요. 얘는요? 미듐이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들 손 굵기나 피크 굵기 선호하시는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얘는 띵이에요. 띵떡 뜯어볼게요. 진짜 이거. 세 곡 뜨는 게 제일 좋잖아요. 50개, 스탠다드 기타 픽. 어떻게 돼 있을까? 오, 깔끔하게 포장돼 있어요. 이거 그냥 지퍼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깁슨 로고 돼요. 이거 진짜 얇네요. 얘는요? 0.5mm입니다. 미듐은 0.7mm고요. 헤비는 0.98mm. 뭐 1mm 정도. 그리고 엑스트라 헤비는 1.2mm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돼요. 네, 씬이 0.5mm니까요. 통기타 피크, 어쿠스틱 연주할 때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씬이 0.5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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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질감에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정말 50개 한 번에 나한테 못 쓰니까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피크가 발이 달렸거든요. 맨날 없어지는 게 피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사셨다고 해서 막 쓰지 마시고 그래도 내 피크 소중하게 질감 진짜 좋네요. 플라스틱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텐다드 피크니까 연주력에서 딱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손에도 쫙 달랐어요. 18,900원에 50개 피크 개타기 어떠세요?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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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